네, 안녕하세요. 민턴트립 작가입니다. 혹시 중랑구 이정재님 되세요? 아, 네. 맞습니다. 중랑구 이정재가 왜 닉네임을 그렇게 지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 이름이 이정재여서 중랑을정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얼굴은 아니고요? 아, 얼굴은 좀 많이 거리가 옵니다. 아, 그래요? 실력은 어떠세요? 올해 D조였는데 D조에서 우승하고 C조에서 우승해서 이제 B조가 되었습니다. 어, 올해 지금 두 단계 승급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능이 좀 있으시네. 네, 근데 빈턴트립 보니까 그렇게 잘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좀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빅민턴님을 초반에 좀 누리면은 변드림님도 후반에 좀 약간 말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빅민턴님이 40대 A조인데 그렇게 공략이 쉽게 가능할지. 어, 일단 해봐야 한 번 알 것 같습니다. 그 파트너분이 닉네임이 빅맨킬러예요. 빅민턴트립 영상 보고서 충분히 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킬러로 지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빅민턴님이 보면 되게 기분 나빠할 분명인데. 각오는 되신 건지 해서. 파트너인 빅변킬러가 네,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올해에 승급을 했지만 아직 기조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기조딸이었으면 우승을 못했겠죠, 시조대회에서. 아, 실력이 돼서 우승을 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영상 보니까 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변두리님이 얼마 전에 막 진작한 우승도 하고 지금 되게 기량이 좋을 때라고 보이는데. 진작한 우승 하셨는데, 네. 3연패 하신 거 보니까 저절로 40만만이 되던데요? 영상을 보니까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악이 됐습니다. 그럼 뭐 직접 한 번 붙어봐야겠네요. 네, 한 번 해보시죠. 3연패 하셨는데, 얼굴이 다 됐네요. 토르 형님, 나 영화 토르 보러 가야겠다, 마블. 안녕하십니까, 민턴 트립. 우리 인사했었나? 안 했어요, 저 지금. 옛날에. 아니, 이게 이기니까 인사가 생기네. 갑자기 무한 후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그러게 되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승 4패. 아, 저번에 편파에서 아주 좋았어요. 아, 그리고 코치님들의 웃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저를 하다가 실수하면 그걸 얼굴부터 보게 됩니다. 나는 빅터 과장이. 빅터 직원분들 얼굴 막 침울해진다. 자, 오늘도 편파 해설과 편파 심판을 봐주실 덕콕 배드민턴 센터의 이동선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니콕TV의 윤주영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저번 주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질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난타 치는 거 보고 질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이런 경기력을 계속 가져간다면 좀 좋지 않을까. 특히 4패 이후에 1승이라 더 기분이 뭉클하더라고요. 유니콕 해설위원님이랑 저번 주에 해설하면서 두 분이 이기셔서 좋으셨잖아요. 저는 해설할 때도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사실 4패를 하고 나서 진짜 좀 충격이 있었고 5패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사실 되게 안 좋았어. 시작 전에. 근데 유철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회 때 막 빠르게 막 하다가 실수도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겠는 거야. 빠르게 하니까 실수하고 느리게 하니까 빠르게 해야 된다고 코치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근데 유철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한테 도시락을 싸달래요. 그래서 도시락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싸거든요, 요리를. 그래서 한번 자신 있긴 하되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도시락을 싸준다는 느낌으로만 계속 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실수가 내가 별로 없었지, 그때. 네, 맞아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네. 경험담이네. 항상 준자완 프로젝트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던 공방어를 그대로 하라고 해간 거네. 저는 엄마입니다. 앞으로 빅마마라고 불러주시고 빅마마? 아, 저희를 또 열심히 하라고 후원해주시는 또 연속 세 번 후원해주시는 BIO 성형외과 신용훈 원장님입니다. 이게 만약에 쥐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 이게 쥐면은? 빅 성형외과? 저 성형외과 원장님 신용호 원장님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 배드민턴을 너무 사랑하세요. 저희한테 사실 후원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너희들 진짜 열심히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뭐라도 해드릴까요? 아니 안 해도 돼. A보드라도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처럼 만들어봐라. 좋은 의미로. 그래서 BIO 성형외과 대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8월에 열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어 뭐야 연예인이 신청을 했어? 이름은 연예인인데. 아 이름만 연예인이야? 직접 봐야죠 뭐. 중랑구의 이정재. 와 오디션 게임 이정재 그거 이정재잖아. 이정재 오는 거 아니야 진짜? 제가 중랑구에 사는데 이정재를 못 봤는데 제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이정재 아니야? 맞아요 그게 이정재예요. 아 그 이정재야? 1년 만에 D조에서 B조까지 한 방에 그냥 쫙 승급을 했대요. 1년 만에요? 와 올해. 그거 되고 와. 진짜 올해? 6개월 만에? 이 기세로 빅변을 정말 빅변으로 만든다고. 큰 똥으로 만든다고. 큰 똥으로 만든다고. 말 좀 심하다 이 친구. 4화까지 봤는데 저희 다 패배해가지고 이거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자 두번째 닉네임. 빅맨킬러. 뭐야? 형을 다 적용을 하네요. 내가 쉽게 보는 자식들이 아직 안왔어? 아직 안왔어요. 아 뭐라? 또 둥치킨 2만원 사람 오는 거 아냐? 산적 이런 것도. 안녕하세요. 22살 도봉구에 사는. A조는 정말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빅민턴 님이 가진 기량에 B에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겪어보자 하고 신청했다 이 자식이. 나 1승 한 사람이야. A조를 꽁으로 하네 이 친구 지금. 뭐야 그리고 지역 B조한테도. 동네 북으로 만든다고. 저를 동네 부르고 만든다고? 좀 큰 북이네요. 닉네임은 빅민턴 님을 저격한 빅맨킬러입니다. 한수 가르쳐 보세요. 아 악플러 중 한 명 아냐 그러면? 그렇겠다. 악플러 아니야? 악플 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둘 다 많았잖아 최근에. 그 사람인가? 그 중에 한 명인가 보네. 이 사람이 근데 용기 있는 거야. 뭘 짤. 근데 오히려 용기 있네.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와 가서 어떻게 하시죠. 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저는 신청해서 저희랑 이게 좋은 경험 아니고요. 진짜 시합 한번 하시고. 혹시 악플러 쓰면 좋겠다. 오셨나요? 어디 어디 계시죠 작가님? 작가님 표정이 밝네요. 오늘 그래도. 감독님 음향 감독님. 감독님이세요? 음향 감독님. 감독님. 오셨어요 감독님. 네 왔다고 하네요. 불러볼까요? 네. 자 들어오세요. 네. 아 맞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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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맞다 맞다. 죄송해요. 저희가 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 때문에. 야 이걸 설명 안 했네. 와 미쳤다. 야. 저희를 이기시면. 아 이게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빅터 과장님 죄송합니다. 빅터 미우가투 프로입니다. 저번에도 나왔죠. 저번 분들은 못 받아가셨지만. 첫 수입하는. 이거는 손잡이가 나무가 아닙니다. 라일론. 프리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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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수가 쓰는거죠. 리지지아 선수. 리지지아 선수. 단식.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핫하죠. 핫합니다. 이거는 전에 그. 아산세티아 라켓보다 더 비싸고. 이거는 심각한 공격형입니다. 이거 미쳤어요 이거. 혹시나 저희 이겨서 받은 분들. 중고단에 올리면 진짜 잡아야 된다 진짜. 그리고 제가 프리코어 써봤거든요. 저도 이거 프리코어인데. 되게 단발도 좋고. 원래 제가 백이 약했는데. 되게 잘 나가요 비거리 확실히. 비터 라켓이 좋아. 좋아요. 저도 이거 안톤슨 라켓으로 저번에 1승 했잖아요. 저 그리고 저희. 윤지영의 온라인 클래스.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저랑 변두리님도 같이 저희 영상에서 같이 찍었거든요. 재밌게 찍었죠. 재밌게 찍고. 근데 내용이 미쳤어. 진짜 알차요. 알차는데. 이거 저희한테 패배팀한테 드리고. 그리고. 두 명. 네. 두 명. 괜찮죠 계속? 네. 댓글 이벤트로 두 분께는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무료 이용권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제가 사화까지 지고 나서. 이거 한번 보고 왔거든요. 우화 하기 전에. 그런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어쩐지 잘하더라. 진짜. 나도 몰래 봤어. 우린 몰래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보시면. 민턴 트립 신청할 수 있어요. 어. 짱구 티브야. 이정재가 아닌데요. 아니요. 이정재 들어오세요. 이정재. 이정재님.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조가리 두 개지요. 이정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중랑구 이정재. 제 분명이 이정재입니다. 본명 이정재인데. 닉네임도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본명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이정재. 동명이. 동명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일. 너무했다. 야잇. 이걸 꺼낸다고? 이정재님이 1년만에. 네. 비조까지 한 방에 올라가셨어요? 아 네. 클럽에 다닌 지는 3년 정도 됐고. 레슨은 2년 정도 됐는데. 올해 D조 경기에서 3번 정도 우승을 했고. D에서? 네. 저번 주 의정보대회에서. C조 우승. 친구랑 함께 C조 우승해서. 비조. 근데 킬러라고 오신 거에 비해서 너무 얌전하시네. 저. 잠깐만요. 저번 주에 토르 형님. 그 정도급 나 오는 줄 알았지. 형 싸움 잘해. 내 3분의 1인데. 내 몸무게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형. 빅맨킬러. 네. 저 어떻게 해요. 저를 어떻게 죽이실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빅민턴 님이 가진 기량에 비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겪어보자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보다 높다. 오늘 한번 제대로 제가. 이렇게 손으로. 혹시 저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육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 물찬 제비인데. 저에 대해서 글을 쓰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펜이에요. 펜. 아 펜이에요? 네. 안티 펜 아니고? 아 그래요? 소중하네 또. 저 구독했죠? 네. 저 최근 영상 뭐예요? 어. 최근 정상.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줄이고 있어가지고. 당장 시작해. 뒤졌다. 가자! 자 이제 변두리콕과 빅민턴이 첫 승을 하고서 하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민턴 변두리가 기세를 몰아서 2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남자친구 보세요. 이미 여유가 잔뜩 묻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얼굴에 여유가 묻고. 오프닝 할 때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여유가 묻어있습니다. 지금 1승 했다고. 야 이제 그에 반하는 지금 좀 안 좋을 때 왔어요. 우리 이정재님과 빅맨킬러님은 우리 빅변이 1승을 하고서 자신감을 찾아주실 때 왔거든요. 지금 난사친구 한번 볼까요? 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정재님인가요? 이정재님. 네.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드디어 1승을 해서 조금 발걸음을 가볍게 온 빅민턴 변두리 소개합니다. 다시 하고 있어. 다시 시작했구나. 아니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졌어요. 그거 할 때마다 졌어. 상당히 좀 타이밍이 안 좋게 오셨어요. 지금 빅민턴 변두리가 1승을 하고 기세가 든든할 때 오셨습니다. 자 중랑구 이정재님과 빅맨킬러 소개합니다. 시작. 뭐죠? X 접반 뜻이지. 뭔가 같이 해달라고 해서 대단한 거 할 줄 알고서 같이 해드렸는데 별거 없네요. 아 보니까. 그럼 경기는 25점 경기로 진행하고 듀스 가면 듀스도 있고요. 토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V 체킹! 아까 난타 치는 거 좀 보셨잖아요? 오늘 경기 좀 어떤 영상을 좀 보일 것 같았어요? 빅민턴 변두리가 초반에만 집중해서 점수를 좀 끌고 간다면 지난번 경기처럼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민턴 드립! 여섯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5번 선수 대단하다. 오우.. 맞 secure 번두리가 여유가 많이 생겼어 준작에 승amp이 곧 ourhes 칭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칭찬하냐고 왜 칭찬하냐고 저희 편파하러 왔잖아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이정재님이 아웃인 줄 알고 살짝 공을 피했는데 들어오면서 빅변의 점수를 이어집니다 2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너무 여유있게 수비하고 있어요 지금 빅맨킬러님이 방금 전에는 뒤를 쳐다봤어요 내 몸 뒤로 넘어갔을 때 뒤를 쳐다봤는데 저렇게 뒤를 보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죠 전 위에서 상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패스도 좋고 오늘 경기력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좋은 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리조리 욕심냈다 안해요 욕심낸 걸 안해요 욕심냈죠 근데 이정도 점수에서는 저렇게 한번 욕심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 서비스 조리 빅맨턴이 잡아 치고 여유 다 부리고 있어요 지금 조리 조금 템포가 살짝 엔조해지네요 서비스가 살짝 떴어요 그러니까 바로 압박 들어가고 욕심냈이 살짝 채급으로 찍어 누른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변두리 님이 전 위에서 자신감이 차있는 모습이에요 라켓 들고서 숨지 않고 라켓 들고 잡아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동희분들이 보고 배우면 좋을 만한 플레인 것 같습니다 나이스 자 지금 경기는 오 근데 5대6이에요 점수가 벌어지지 않았군요 안정적으로 볼터치 좋았어요 반면에 빅맨킬러 님은 손목으로 좀 더 짧게 스윙을 해야 하는데 살짝 어깨축이 들어왔거든요 오 마트로핀 오 오 빅맨턴이 만들어주고 변두리가 스매쉬 오 코스 좋고 마트로핀 좋았고 오 프리코어인가요? 트리코어인가요? 프리코어? 아 성능을 확실히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정재 빅맨킬러 님이 조금 더 붙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도쿄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이 좀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언더 할 때 팔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보니까 공이 안 나가요 손목으로 가볍게 쳐야 하는데 네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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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았어 변두리가 상대 공략하는 방법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지고 그럴 때는 빡 때리기만 하다가 힘을 한 것만 하다가 지금 조금씩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좀 완급 조절이죠 네, 완급 조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와 상대가 라운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홀처를 이미 미드라인으로 해버렸거든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다 전반에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 이정재 님, 빅맨킬러 님 조금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쪽을 편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재 님과 빅맨킬러 님은 지금처럼 계속 놓고 때리고 놓고 때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힘이 밀려가지고 마트라이브 싸움 하면 질 것 같거든요 놓고 올라오면 때려주고 놓고 올라오면 때려주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아, 빨라요 아, 빨라요 오우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잘합니다 한 번 이기니까 두 분도 확실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 두 분은 보니까 계속 깨지는 것만 보고서 얕잡아보고 온 것 같은데 좀 타이밍을 잘못 걸렸네요 그러니까 약간 저번 편처럼 아직도 마음이 편해 저는 막 무조건 세게 안 때리고 툭툭 때리는 걸 좀 툭툭해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템포를 좀 빠르게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걸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템포는 빠르지만 좀 저번처럼 엄마의 마음 도시락 싸준다는 마음 윈턴트리뷰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잘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좀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플레이를 하면은 완벽한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플레이 이번 게임은 마음껏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점수 좀 내주더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은 플레이 하면서 또 다시 또 조절해서 충분히 또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니까요 진짜 졌을 땐 여기 붙어가지고 얘기하다가 다 이렇게 지금 너무 평온하다 원래 잘했을 때 칭찬할 때는 다 칭찬만 하는 거야 나까지는 뭐라고 했어 아래로 하면 위로하게 되잖아 저번 편에 위로하게 되네 위로하자 위로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손목을 젖힐까요? 아니면 세울까요? 세워야죠 다른 거 하면은 부정타 원래 하던 대로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사실 어드바이스는 우리 이정재 님과 빅민턴 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들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아까의 약간 그 어떤 개그 본능? 그러니까 아까도 뭐 끊기가 다 없어졌어요 좀 더 파이팅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을 살짝 바꿨어요 빅민턴 님의 원코스를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후반전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아 최고 시간 짧게 너무 잘 들어갔어요 빅민턴 님을 좀 흔들어 놓겠다고 작전을 좀 짜고 온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정재 님과 빅민켈러 님이 작전을 살짝 바꿨어요 빅민턴 님을 좀 흔들어 놓기로 쉽게 흔들리나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빅민턴이 아니죠 빅민턴 님이 진짜 최고에 비해서 엄청 빨라요 현장에서 보면 더 빠릅니다 와 오 나 못 빠졌어 못 빠졌어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빅민턴 님이 조금씩 다시 옛날의 모습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속 두 번 쐈어요 지금 이정재 님이랑 빅민킬러 님은 이거 온라인 클래스 수강하고 다시 하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라켓 라켓 들고 라켓 들고 우리 동호인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게 지금 이정재 님이 밀어놓고서 라켓이 내려가 있거든요 라켓을 들고 준비가 돼야 상대방도 압박을 느끼는데 라켓을 내리고 있으니까 드라이브 압박 들어갔을 때 바로 실점하는 약간 우리 변두리 님이 잘 하시던 플레이 딱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레슨 받은 게 나오네요 빅민턴 님 손목이 좋아서 대각을 팍 꺾어내는 대치기라고 하나요? 그걸 되게 잘 하시거든요 우리 이정재 님이랑 빅민킬러 님은 조심해서 선생님이 때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나이스 좋아요 어이구 이거 살렸어요 그래도 되게 여유롭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에요 푸쉬로 받아내고 정리해서 잡아주고 저희가 변두리에게 바라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송장현 크리에이터 변두리 콕 이정재 님이 좀 마음이 급했어요 일단은 저기 라인 근처로 떨어지면 일단 소리부터 지우고 그러면 됩니다 좋은 팁이네요 네네 눈을 찔러 방금 되게 빠른 리듬으로 잘 처리했네요 확실히 빅민턴 님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사이드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을 딱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봐도 무릎 나갈 것 같아요 닭가고리를 민접성이 좋은데 멍거리는 잘 못 따라가셨어요 닭가고리를 민접성이 좋습니다 무게에 비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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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방금 변두리 콕 님의 공수 전환하는 그런 수비 공격이 좋았죠 네 공간을 딱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게임은 시야를 넓게 보고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빅민턴 님 방금 스매시도 상대방 우측으로 잘 때렸고 오우 오우 상대방 우측으로 때리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수비에 대한 범위가 넓지 않은 분들은 수비에 대한 힘들어지고 또는 우측에서는 백사이드 상대방 반대쪽 대각 사이드로는 꽂히는 게 아무래도 힘들어지니까 직선 라인에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가 크다고 봐야죠 상대방이 수비가 된다고 했을 때 대각으로 빼기 힘들죠 말씀드리는 순간 23 22 22 22 23 24 23 24 23 28 28 28 29 32 32 32 32 33 야 이걸 여유있게 잡아서 치네요 잡아서... 저 상황에서 잡아서 치네요 와 변두리가 성장형 크리에이터 변두리 여유있게 잡아서 쳤습니다 언제까지 성장할 것인가 변두리 오조 크지... 야 이거야 고급 수리 기술을 보여줬어요 육원선 코치님께서 설명하신 그 오른쪽 사이드로 왔는데 그거를 좀 틀어내네요 타점을 늦춰서 방향을 바꿔봤어요 타점으로 방향을 설정한 거죠 성장형 크리에이터 변두리 변두리의 성장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변두리콕의 초반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은 하면... 24리 13 이정재님과 빅맨킬러님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25대 13으로 빅변의 승리로 경기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기는 당연히 결과였죠 편하게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청자분들이 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빅맨턴과 변두리의 성장 그리고 변두리의 그런 여유있게 코스 공략하는 것들 아까 말씀해주신 오른쪽 사이드 그런 수비 같은 거 또 뭐가 있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 좋았던 거 이제... 그 변두리님이 하고 있던 장점을 우리 여기 빅맨킬러님들이 또 보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빅맨턴 변두리가 2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맘이 너무 가볍네요 네 좀 편하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같이 보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댓글 좋게 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 2, 3, 4 졌고 1, 2, 3, 4 졌고 5, 6 이겼네요 저희 드디어 6화 이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보면 저희는 지금까지 나온 참가자분들 중에 제일 약하신 분들이 되게 용기 있게 도전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해 주신 분들 와서 어떻게 보면 값진 경험이 될 수 있고 와서 아마 하나 더 성장하시는 모습 성장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빅터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고 짱구 이거 입으니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귀요미거든 이거 빅터에서 이번에 빅터랑 짱구랑 콜라보 한 거거든요 귀엽죠 등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 여기 민턴 트립까지 저희가 박아서 이렇게 빅터에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의랑 하의까지 다 드리고 있는데 팀 있으신 분들은 안 드리고 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요 무제한 수강권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마 머릿속은 아마 이제 A주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실력을 키우시면 실력이 팍팍 오르실 겁니다 저도 4화 지고 나서 이거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두 분께 평생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빅민턴과 변두리가 나옵니다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이거는 댓글 두 분 뽑아서 저희가 드릴 테니까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아무 댓글이나 상관 없어요 욕만 쓰지 마시고 다 괜찮아요 랜덤으로 뽑는 거지 대충 그냥 눈 자다가 뽑는 겁니다 저는 저 마음을 물리는 거예요 아 그래? 다음 참가자분께 한마디씩 해 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경험이 많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착하지 너무 착하시니까 뭐라고 못하겠어요 아이디가 빅맨킬러인데 D조랑 C조 검기랑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눌렀으면 이제 공이 올라오겠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중간볼 드라이브 싸우니까 당황해서 싸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아 이게 뭔가 맨날 지다가 질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아! 이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C조 분들이 많았잖아요 변두리랑 저랑 A조 분들은 아직도 높은 것 같아서 조금 이제 C조 분들부터 좀 참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전에 A조 분도 계셨지? 물론 C조부터 이제 A조 섞어서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C조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시고 이미 저희를 이긴 C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C조를 뽑은 게 아니라 C조 분들만 왔어요 이제 우리가 다 너무 많이 지나보니까 저희가 지니까 C조 분들이 너무 많이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A조 분들 B조 분들 저희 다 뽑거든요 여러분 빨리 신청 많이 하시고요 빨리 와서 이 라켓 언제 소진될지 몰라요 라켓 수량 넉넉한가요? 네 여러분 라켓 납추라는 말들이 많아요 이거 오래 못 할까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켓 수량 넉넉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마무리 할까요? 이게 마무리를 못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4, 5, 6 7화? 네 7화 7화 7화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거 버리는 거야? 하하하하하